요즘 옷들 유행이 자주 바뀌면서 잠깐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또 옷값이 저렴한 초저가의 중국 쇼핑 앱이 인기를 끌면서 멀쩡한 옷을 입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류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옷이 버려지고 있는지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류 수거함을 여는 족족 옷이 꽉 차 있습니다. 수거업자 두 명이 매일 120통 정도의 수거함을 비웁니다. 멀쩡한 옷도 그대로 버려집니다. 수거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수거함을 20개 정도 돌았는데 벌써 1톤 트럭을 절반 넘게 채웠습니다. 최근 SNS에는 중국 직구 앱으로 초저가 옷을 여러 장 구입한 뒤 괜찮은 옷만 건지는 이른바 언박싱도 놀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에서 집계된 폐의류는 약 10만 6천 톤. 하루 평균 300톤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초저가 옷들은 대부분 원단 품질이 나빠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물건이 저렴하다 보니까 원단 자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이상 재활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의류에 사용되는 합성 섬유의 분해 기간은 최대 20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는 의류 산업에서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